둘 셋! 해피니스! 안녕하세요! 레드베스입니다! 와 우리 주문의 주인공 슬기 씨! 짜잔! 오늘 저희가 왜 온 거예요? 아니 또 제가 뮤비를 찍었잖아요? 여러분들이 또 첫 번째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! 아니 우리가 완전체로 뮤비를 리액션을 한 게 진짜 없는데 우리가 빼고 어어 맞아 각자 개인코 했던 거 한 번도 없는데 맞아 슬기 씨가 처음입니다 약간 서운하네요 서운해 서운했잖아요! 아 언니! 서운해! 진짜 고마워! 똑바로 하자! 고마워요 정말! 근데 진짜 너무 이상하다 왜? 보여줄 생각에 너무 기대된다 진짜 기대된다 처음부터 좀 약간 맞아 심부심하시네 아니 언니가 처음에 이거 뭐야? 병실이야? 빨리 보자! 궁금하자! 자 시작할게요 말 많이 못할 것 같아 기분이 상해 언니 봤어? 세인이야! 야 예뻐! 슬기 지켜! 나 다쳤어 와 이거 그 멀리서 찍은 거잖아 여기가 대부도예요 대부도 새벽에 야 예뻐! 왜왜왜왜 무슨 사연? 빛! 오! 와우! 와우! 이거 이거! 너무 예뻐! 악랄해 보이나요? 아 너무 좋은데? 그래? 오 여기 너무 예쁘다 그치? 여기 진짜 이런 곡이 있는지 몰랐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게 또 저의 안무예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안무예요 이것도 약간 뒤에 송장탑 같이 한 거 세트가 희파람 소리가 들어갔네요 어 트레일러에 나왔던 그 희파람 소리가 들어갔어요 오우 오우 아 수기 너무 예쁘다 여기 큰 너무 예뻐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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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다 오우 이때 찍을 때 승기술 아 이때 있었다 맞아 이때 승현이가 있었어요 비싼 장미로 찍었던 어 뒤에 댄서분들 너무 멋있잖아 오우르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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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기 내 최애콘 술기야 내가 나를 잡고 있는 거지 여기 공간도 진짜 멋있겠는데 요긴 태안 이라는 것을 가서 찍었습니다 아 그 장면 나오나요? 아 이거 멤버들한테 물어봤었거든 아 진짜 혼자 나오니까 뭔가 되게 인사하다 나 아직 시신장 들어간 거 잘 못 봤거든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와 언니 뮤비에 힘 좀 썼다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뜨거웠어 또 동영에다가 굉장히 좋아 무조건 싹 다 새겼어 와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다 언니 감히 레전드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? 진짜 아 왜 준비했지? 귀걸이야 진짜 아 진짜 귀걸이야 너무 멋있다 감사합니다 슬기야 너 이번에 K-POP 휩쓰나 고마워요 고마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슬기야 너 이번에 K-POP 휩쓰나 뭔가 최근에 언니가 진짜 힘들어했잖아 어 맞아 힘들어하고 거의 처음 봤다고 느낄 정도로 많이 힘들어했는데 나왔어? 괜찮아? 응 너무 멋있다 진짜 힘들어한 보람이 있다 이게 우리가 평소에 찍는 거랑 너무 다르고 다 나만 찍고 있으니까 진짜 더 예민해지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거 과연 어떻게 봐주실지 이게 좀 심심해 보이지는 않을지 이런 고민과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다들 좋다고 하니까 이야 결과물이 너무 예쁘다 진짜 뭔가 슬기 언니로서 할 수 있는 장르의 첫 단추를 너무 잘 꿰는 느낌 맞아 그리고 뭔가 K-POP에서 뭔가 못 들어본 장르가 뭔가 안무도 못 뮤직비디오가 일단 너무 좋아 자켓도 너무 잘 나와서 자켓이 일단 잘 나오면 뮤비가 너무 궁금해지는데 그게 너무 잘 나온? 약간 설명을 해주자면 왜 트레일러가 나왔었잖아 트레일러들 좀 약간 현실이면 그 아이가 꿈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꿈 속에서 이 선과 아기 뭔가 대립하면서 싸우는 근데 뭐가 선인지 몰라 약간 이런 걸 되게 심어야지 이런 거를 좀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슬기야 진짜 아티스트 같아요 아 아니죠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진짜 여러분들의 응원을 받았어 야 또 보고 싶어 열심히 진짜 막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다던지 응 자랑해 자랑해줄까? 얘가 우리 멤버다 응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기다람이 우리 멤버다 같이! 감사합니다 아 뭔데? 못 따라와 언니 이제 더 이상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아 알았다 진짜 이제 즐기기만 해요 알았어 수고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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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고마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슬기 언니의 뮤직비디오를 저희가 먼저 봤는데요 진짜 너무 좋죠? 네 최고 믿어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 언니가 해줄게요 네 여러분 28 Reasons 만관부 우리 그럼 너가 28 Reasons 같이 만관부하자 만관부 자 여러분 28 Reasons 만관부 고마워요 را 멀떼 시원 쏟아 남관 천 consequence 암 ред Corey